식사 준비에 한창인 마흔여섯 살의 김영옥 씨 식사 전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신선한 사과와 각종 견과류 삶은 토마토를 넣고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몸에 좋은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제가 20대 때는 저혈압이었어요 40대쯤 돼서 한 번씩 병원에 가면 우연히 혈압을 재면 간호사분들께서도 가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난 저혈압인데 이상하네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자꾸 반복해서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흘려보낼 게 아니구나 제가 집에서 혈압계를 하나 주문을 해서 혈압을 쟀는데 제가 혈압이 높은 거예요 나 아직 40대인데 벌써부터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것 저것 공부도 좀 해보고 밥도 백미가 아니라 작곡을 섞어서 먹고 재작년에 건강 검진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그날 처방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더 겁이 나서 이렇게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직은 그래도 제가 40대인데 좀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으로 좀 찾아보고 혈압이 낮아질 수 있으면 그 낮아진 혈압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 34살의 박소연씨 일하느라 바빠 밥대를 놓칠 때면 편의점에서 파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하는데요 햄버거, 탄산음료, 과자 몸에 좋지 않은 건 알지만 끊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체품으로 이제 뭐 다른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항상 그냥 결국은 돌아서 과자를 먹어야지 만족이 돼요 보통은 거의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뭘 해먹고 잃을 시간이 가장 빠른 게 인스턴트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 전 우연히 혈압을 쟀다가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연씨 그때부터 혈압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재면 140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체두고수로 170 그리고 최근에 재던 건 150에서 한 번 있었고요 30대 젊은 나이에 찾아온 고혈압 소연씨는 하루라도 빨리 혈압을 낮추고 싶습니다 지금 혈압이 조금 높아서 일단은 식습관을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는 이야기하셨거든요 61살의 박성환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통 한 140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노화가 되고 혈관 같은 게 그렇게 되고 하면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먹었지 이거? 짜게 많이 먹는 식습관을 바꿔보고 싶지만 외식이 잦은 성환 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고기 종류로 닭고기, 국수까지 말아서 그렇게 늘 먹고 있어요 조금 자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맛있는 건 어떻게 해요? 맛있어서 지금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성환 씨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고혈압 전단계 가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40대 김영옥 씨 30대 박소연 씨 60대 박성환 씨는 모두 혈압이 높지만 약을 먹지 않고 생활습관을 개선해 혈압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생활습관 자체가 고혈압의 원인인 경우에 그 생활습관이 바뀌게 되면 혈압이 잘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식습관이 맨날 짠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해서 비만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신 분이라면 그런 예를 들면 식습관을 바꿔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잘 조절하고 양을 잘 조절하는 식으로만 바뀌어져도 혈압이 잘 떨어질 거고 또 동시에 어떤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가 운동 부족 이런 것이 또 고혈압의 원인이었다면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 그리고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그 사람의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되게 큰 효과를 내겠죠 스트레스를 피하고 금연 및 절주하기 식습관 개선하기 운동과 체중 관리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하기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생활수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 혈압을 낮추는 운동을 배워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만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을 한 달간 주 3회 30분 이상 하면 정말 혈압이 낮아질까요 고혈압 전 단계는 혈압 약을 먹지 않고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입니다 특히 등척성 운동은 고혈압 전 단계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2가지 동작을 기본 1세트로 총 3세트씩 운동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새로워 비고 한 버전타운을 하면 땀이 딱 빠져나요 아우 땀이 막 쭈쭈쭈쭈 흘러요 엄청나요 가면서 관력을 주고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하니까 여기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막 양쪽이 다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안 하다 했기 때문에 하면은 여기가 막 뻔하게 막 뭐 왜 그 근육 안 쓰다 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가족끼리 분담했던 강아지 산책도 이젠 성환 씨가 도맡게 됐다는데요 유일한 운동은 숨쉬기였고 이제 이녀석이 있어가지고 같이 좌입한 타입 안으로 이녀석을 잡고 나가자게요 덕분에 성환 씨는 매일 걷기 운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성환 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비롯해 하루 동안의 혈압을 측정해 평균을 내는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약속한 한 달 동안 꾸준히 운동한 성환 씨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을까요 24시간 혈압 검사 결과 한 달 전에 비해 혈압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고혈압은 있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라든가 특히 고혈압에 의한 어떤 합병증 손상은 없기 때문에 꼭 고혈압 약을 드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하시는 것만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시면서 집에서 혈압계 구매하셔서 혈압을 재고 그 혈압이 한 135에 85 미만으로 안 높아지면 그때는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성환 환자분은 기준으로 봐서는 고혈압에 해당은 되는데 다행인 거는 야간 혈압이 낮시간 혈압보다는 한 10% 이상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으로 혈압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추적 관찰을 했을 때는 혈압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효과를 완전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게 되면 약물 사용 없이 또는 약물을 최소한 사용하면서 혈압 관리가 가능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누구나 충분히 혈압을 낮출 수 있을까요? 체중 감량과 식습관을 개선해 혈압을 낮추고 싶어했던 박소연 씨 그는 요즘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운동 후 혈압을 빠짐없이 기록한 소연 씨 운동 전 160이 넘었던 혈압이 운동 후 130대까지 떨어지는 걸 보며 운동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혈압을 제로 다니는데 혈압도 많이 떨어졌고 정상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좋아졌고 그리고 일단은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간편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던 것도 저염식 식단을 배우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금을 여기 보면 작은 숟가락으로 반 숟갈 오늘 소금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저염식 식단은 혈압이 높거나 비만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되게 막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금 약간만 들어가고 설탕은 전혀 넣지 않아서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소연 씨는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소연 씨는 잃었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짜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저염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금을 조금씩 적게 넣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이제 지금은 차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과 식단으로 체중을 5kg 감량한 소연 씨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졌고 당화혈 색소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진료실 혈압도 164에서 130으로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혈압 검사 결과 평균 혈압은 140대 후반 고혈압입니다 소연 씨가 집에서 매일 기록한 가정 혈압은 어떨까요? 수축기 혈압은 120에서 130대로 안정적이지만 이완기 혈압은 모두 90 이상입니다 아직도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혈압약을 조금 드시면서 혈압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향후에 혈압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라도 지금은 혈압약을 좀 잡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좀 더 생활 개선을 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혈압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약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을 조금 먹어보는 것도 먹으면서 지금처럼 운동도 하고 식이조절도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이랑 운동, 식사 이렇게 세 가지 꾸준히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심장이 수축해 혈액을 뿜어내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심장이 펴지며 혈액을 받아내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축기 혈압만 주로 높은 사람 이완기 혈압만 주로 높은 사람 둘 다 높은 사람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다 고혈압입니다 치료를 해야 되고요 다만 좀 이렇게 아주 뚜렷한 경향이 있다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혈관이 딱딱해지는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은 고령 고혈압 환자들 보면 보통은 수축기 혈압만 높고 이완기 혈압은 젊었을 땐 높았던 분도 오히려 낮아지기도 하고 해서 아래 위가 벌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수축기 혈압을 중시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니면 보통 양쪽 혈압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김영옥 씨는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날씨가 허락하면 두세 번은 하고요 첫 주차에 그렇게 했으니까 했는데 제가 좀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운 운동도 잘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운동 후 혈압을 재면 확실히 혈압이 낮아지니 그만둘 수 없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기 전 의사와 상의해 한 달간 주 3회 30분 이상 충분히 운동하며 노력한 영옥 씨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혈압은 아직 많이 못 드세요 지금도 몇 하세요? 180에 105 정도 되거든요 좋아지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노력하면 해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고 지금 정도는 사실 약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살도 많이 찌고 음식, 색상화라는 게 좋지 않았던 분들이 체중 많이 내가 이런 관리하면서 체중 많이 줄고 하면 혈압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시작할 때부터 나머지 나쁜 점들이 많지 않았던 분들이라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혈압 개설하는 효과는 적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4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변화는 없어도 분명히 약간 희망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조금은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하면 혈압이 잡힐 거 같다 처음부터 한 3개월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 했기 때문에 한 달이어서 짧지만 의외 결과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6주 후 영옥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 약을 먹는 이유는 혈압을 140에 90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녀의 혈압은 139에 86 45일 정도? 45일 정도 약을 먹었어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진 체중을 보존 약은 잘 드셨어요? 네, 오빠도 챙겨 먹고 있어요 집에서 혈압 재시면 요즘에는 얼마나 나와요? 보통 130대 정도 집에서 잰 가정혈압도 140에 90 아래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드시다 보면 지금 혈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혈압 조절되면 조금씩 더 떨어지기도 하세요 저번에 우리 약 드시기 전에 시작하셨던 운동이랑 관리하시는 것도 계속 잘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왜 혈압이 높지? 나 혈압 높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수치가 막 180, 200 가까이 찍었던 적도 있다 하고 이러니까 그 수치를 보고서도 사실 믿겨지지 않았어요 운동도 해봤고 나름 식이요법도 조금씩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든 길을 걷는 것보단 혈압 약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가 몸소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준적인 진료 지침에서 생활습관 조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쉬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활습관 조절만으로 혹시 혈압이 조절되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개월에서 3, 4개월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식사 운동 조절을 해보시라 그래서도 계속 높다면 진료실에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활습관 조절 후에도 가정혈압이라든지 24시간 생활혈압 검사를 통해서 떨어졌다면 계속 경과관찰을 생활습관 조절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해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약물치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의사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약 순응도도 좋아지고 혈압이 조절되는 비율도 굉장히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약을 잘 먹기만 하면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걸까요?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3살의 장윤석 씨 그는 40대 초반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됐죠 농장에 가면서 그때 열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그 뒤에서 혈압 체크 열 체크가니까 열이 그때 40도 올라가지고 혈압도 조금 있다 해가지고 그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먹은 거죠 혈압약 복용만큼은 처방대로 잘 따른다는 윤석 씨 약 먹기를 미루거나 자의로 끊어본 적은 없다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혈압약만 잘 복용했을 뿐 스스로 혈압을 재본다든가 식사 조절이나 운동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윤석 씨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주 3회 이상 운동을 권했습니다 근육량이 44입니다 여기 보면 127, 124, 114, 116, 114가 52세 남성의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근육량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조금만 관리해주시면 엄청 혈압이 감소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농사일을 하며 늘 몸을 써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윤석 씨 하지만 시간나는 틈틈이 땀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다 보니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1시간 가량 동네 산책에 나서며 걷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며 운동과 식습관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 달 후 병원을 찾은 윤석 씨 146에 94로 좀 떨어졌는데 사실 목표로 한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24시간 혈압 검사 결과 운동 전과 비교해 운동 후 혈압이 소폭 떨어졌고 방화혈색소의 수치도 좋아졌지만 목표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 140에 90이 기본 타겟으로 하는 혈압이지만 당뇨가 있고 더 젊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130에 80 또는 120에 70까지 좀 낮춰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심장 그리고 콩팥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약으로 복합제로 처방을 해드릴게요 최근 53세는 청년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청년입니다 가서 균농사 짓고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없어서 53세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혈압이 유지되면 10년, 20년 내에 심혈관계 아니면 콩팥, 뇌졸중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정학영 씨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와 고지혈증까지 있습니다 저번에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너 무슨 일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전화해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내가 쓰러질 게 아니고 네가 쓰러져야 되는데 나한테 울면서 철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친구는 한 65kg 정도에 한 165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친구거든요 내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쓰러질지 않는지 얘기했어요 건강을 위해 살을 빼려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먹는 즐거움은 포기하기 힘들다는데요 그러니까 100kg 넘어지는 거의 한 30년 넘었고 40년 됐고 처음에는 101kg, 102kg, 103kg가 지금 107kg, 8kg 된 거 어떤 때는 좀 잘 먹고 있잖아 그러면 170kg 넘는 정도 있어 그럴 때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배는 몰라서 기분은 좋을 줄 몰라도 110kg가 넘어가면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벌써 나는 지금 두 자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99 밑으로 100, 100 이상이 세 자리 있는데 나는 벌써 한 몇 킬만 줄이면 99 두 자리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건 30년째 정학영 씨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량만큼은 철저히 복용합니다 140, 뭐? 90에 140도 높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은 거예요 내가 뭐 그걸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건 없죠 이 고혈압이 정상인보다 4배라고 하잖아요 심근경색, 뇌출혈 올 확률이 4배고 또 거기다 저는 또 과체중이지 여러 가지 뭐 콜레스, 고지혈증이나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휘둬어졌을 때 자식들에게 짐 대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 다행히 아직까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저번에도 혈압은 뭐 높지 않았어요 오늘은 114에 73인데 그래도 약 드시면 잘 되는 분이었어요 우선은 경동맥 초음파라는 걸 했어요 목에 있는 혈관에 동맥 경화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혈관 내경으로 튀어나와 있는 노폐물들인 거예요 심장은 잘 띕니다 심장은 잘 뛰는데 좌심방이라고 하는데 크기를 재는데 좌심방도 좀 커져 있습니다 근데 큰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심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맥 같은 것도 더 잘 생기고요 숨찬 증상 이런 게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심장에 무리가 좀 와 있는 상태예요 고혈압 때문에 그럼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심장이 무리가 가니까 운동할 때도 무리가 안 가요 그 정도 운동으로는 체중을 빼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떨어져요 이미 혈관 합병증이 많이 와 있어요 혈관도 딱딱해져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나마 안 거죠 그 상태에서 혈압 조절까지 안 됐으면 더 빨리 뭔가 합병증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혈압 조절이 되니까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비가약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어느 정도 표적장기 손상이 와 있는 상태고 거기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압이랑 당뇨랑 고지혈증 관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콩팥, 뇌, 심장 등 표적장기 손상을 막기 위한 고혈압 치료 목표는 140에 90을 넘지 않는 것 그런데 이미 장기 손상이 시작됐거나 당뇨가 있다면 130에 80 아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나 과거력이 없는 심혈관계 고위험군을 추적한 미국 스프린트 연구는 수축기 혈압을 140에서 120 이하로 더 낮췄을 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걸 밝혔습니다 스프린트 연구는 120, 80 미만으로 아주 철저히 조절하자 더 낮게 아주 철저히 조절을 하는 걸 목표로 비교를 해봤더니 더 낮게 철저히 조절한 쪽이 예후가 좋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치료 기준도 더 낮게 철저히 이쪽으로 움직이게 된 건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더 치료를 낮게 할수록 낮아진 혈압 때문에 좀 어지럽다 기운 없다 특히 이제 노인 환자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가능성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할 때 의사가 주의깊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자가 지금 확실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고령 환자에서 혈압을 집중적으로 많이 낮추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프린트 연구의 또 장점은 75세 이상의 노인군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수집을 해서 스프린트 시니어라는 연구로 따로 발표를 했는데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봐서 집중 치료를 했더니 똑같이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어지럼증이나 이런 걸로 넘어져서 낙상을 많이 해서 뭐 대퇴골 골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부작용의 증각도 생각보다 유의하지 않고 노세가 있는 노인 환자들에서도 고위험군에서는 혈압을 집중 치료 120 이하로 낮췄더니 이득이 있다는 데이터를 내고 또 스프린트 시니어의 그런 서브그룹 연설을 보면 인지기능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환자들을 포함하는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 효과가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춘 결과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률이 더 떨어졌다는 최신 연구도 목표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72살의 장대성 씨는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과 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장 먼저 혈압약을 챙기는데요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을 때 약을 빠트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장대성 씨가 혈압약을 깜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혈압 측정은 장대성 씨의 오랜 습관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중요한 일과죠 정말 그럴까요? 집에서는 120대를 유지했던 혈압이 병원에서는 150이 넘습니다 병원에 와서 제면에 높게 나오잖아요 장대성 씨는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100의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와 가정혈압을 기준으로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 가면 그 선생님이 높아서 안 된다 약 먹으라고 하고 약을 꼭 추가하실 텐데 그거 먹으면 되게 어지럽고 힘들고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배기효과가 있으면 진료실 방문했을 때는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혈압이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약제를 그냥 일반적인 약제보다 조금 병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기효과가 있는 배기 고혈압 환자분들은 실제 혈압이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되면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그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 와서 측정한 혈압보다는 집에서 제가 갖고 오신 가정혈압 기반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크게 불편감 없이 혈압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자세 변경에 따라 혈압의 변화가 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체의 변경에 따른 혈압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누웠다 앉거나 일어섰을 때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고혈압이 노인에서는 여러 가지 장기의 손상이나 특히 낙상 골절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립성 혈압 변화에 그러한 두드러진 면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약제 조절이 필요합니다 77살의 송정섭 씨 역시 누구보다 철저히 혈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138에 78 약을 먹기 전인데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130에서 140여 사이에서 약을 먹고 나면 120 이하로 떨어져요 100 이하로도 떨어져요 약을 계속 먹으니까 입을 이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약을 끊어보자 약을 안 먹어도 되겠지 결국 끊었더니 혈압이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주의해서라든가 또 교수님도 약은 끊으면 안 된다 노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약을 끊는 건 위험합니다 저녁때는 약을 먹고 잘 때는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죠 혹시 최근에 다른 약 드시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진통제나 소염제나 가끔 뭐 이제 좀 운동을 하더라도 나랑 어쩌쩌쩌할 때는 진통제에 좀 가끔 그런 다른 약들이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런 약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른 약 이렇게 추가하시게 되면 어떤 약이다라고 알려주시는지 고혈압만 있고 다른 합병증 또는 표적장기라고 하는 뇌, 심장, 콩팥 등등의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을 엄격하게 잘 하시면서 혈압이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면 중단, 감량도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미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기신 분들은 사실은 혈압 수치와는 무관하게 그 약재들이 혈압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섭 환자분은 고혈압이 있으면서 협심증,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이전에 스탠트 시술을 받으셨고요 고혈압의 합병증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십니다 일단 심장이나 이런 뇌혈관 쪽에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 콩팥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런 인지 기능 등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높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혈압을 보다 좀 엄격하게 낮게 그런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높은 당신 의사가 약을 권하지만 먹기 싫고 혈압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선 가정혈압을 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정혈압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두 번씩 단 샤워나 목욕 전,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 전에 잽니다 다르게 앉은 자세로 안정 후 측정해 자신의 혈압을 아는 것이 혈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잴 때마다 다르다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헷갈려하시고 불안해하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혈압이란 게 원래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한 번 혈압을 재서 이게 높다 낮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날 충분히 많은 횟수 측정을 해서 평균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가장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만이 아니라 집에서 혈압 재고 다양한 상황에서 재서 충분히 많이 모아서 평균치를 가지고 그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준을 삼으셔야 되겠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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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